자 이제 사이드 커버 긴 편이 왼쪽입니다 긴 편이 왼쪽이고 짧은 게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긴 거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모양을 잘 보고 맞추신 다음에 이 나사를 이렇게 생긴 나사를 여기다가 결합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돌릴게요 이렇게 왼쪽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다 돌려주시면 긴 편이 끝납니다